안녕하세요. KB증권 리서치센터에서 2차전지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본속부 이창민 에노이스트입니다. 오늘 2023년 2차전지 섹터 연관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탑픽으로는 삼성 SDI와 포스코 케미카를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부제를 아메리칸 드림으로 잡았는데 그만큼 미국 전기차 시향이 국내 2차전지 업체들에게 있어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의견과 밸류에이션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장 기대감과 뚜렷한 단기 실적 개선 흐름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 2차전지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2차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실적보다는 향후의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큰 섹터였는데 최근에는 단기 실적마저 좋게 나오면서 뚜렷한 단기 실적 개선 흐름까지 보여주고 있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섹터 KB증권 커버리지 6개 종목 삼성 SDI와 포스코 케미칼, 에코 프로 BM과 LNF, SKIE 테크놀로지와 WCP 이 6개 종목의 합산 기준으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23년에는 37%, 영업이익은 52%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많이 망가진 SKIE 테크놀로지를 제외한 5개 사의 경우 평균 영업이익률이 2021년, 불과 1년 전만 해도 7.6% 수준이었는데 내년에는 9.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 2차전지 섹터가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만 존재하는 섹터가 아니라 이제는 실적도 나오는 섹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차전지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고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향후 10년간 2차전지, 특히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의 경우 수요가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전기차의 경우 저희 KB증권 자동차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연평균 34%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2030년에 침투율 53%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침투율 53%라 함은 2030년에 출시되는 모든 신차 중에서 전기차의 비중이 53%에 달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30년이 되면 전체 신차 중에 절반 이상이 전기차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23년 내년에는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가 800기가 왓듯이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대비 약 40%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고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글로벌 EV 배터리 수요를 전망함에 있어서 올해 571기가 왓듯이 정도 내년에 800기가 왓듯이 그리고 24년에는 1000기가 왓듯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중 양극재가 가장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가적으로도 부각이 되고 있고 실적으로도 가장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양극재의 성능 개선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는 기본적으로 배터리의 성능, 즉 주행 거리를 좌우하는 중요한 소재인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에서 눈부신 발전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양극재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우리나라가 3원계 양극재 혹은 3원계 혹은 4원계 양극재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A, NCM, NCMA 등의 양극재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우리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LFP, 인산철 배터리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3원계 혹은 4원계 양극재와 LFP와의 그런 경쟁 구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항상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누가 승자가 될지, 지금은 누가 유리할지에 대해서 항상 시장에서는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국내 업체들이 생산 중인 이런 3, 4원계 양극재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미중 갈증으로 인해서 중국 업체를 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국내 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리튬 가격 상승 또한 LFP보다는 3, 4원계 양극재에게 더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LFP는 이제 가성비, 낮은 가격이 장점인 제품인데요. 필연적으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3, 4원계 양극재보다 가격 비중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리튬 이외의 다른 소재들의 가격이 싸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리튬의 가격 비중이 높고 리튬 의존도가 높은 게 LFP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리튬 가격이 최근 2년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부담은 원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성비를 장점으로 하는 LFP에 있어서 치명적인 타격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의 성능 개선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하이니켈 양극재라고 하면 3, 4원계 양극재 내에서 니켈의 비중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이외의 코발트의 비중을 줄임으로써 성능을 개선함과 동시에 원가 구조도 개선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신제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니켈 비중이 올라가게 되면서 주행거리는 늘어나는데 값비싼 코발트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원가도 개선이 되는 그래서 가격도 싸고 성능은 더 좋아지는 아주 이상적인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런 하이니켈 양극재의 등장과 성능 개선은 타 소재 대비해서 하이니켈 3, 4원계 양극재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주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재의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개발이 가장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향후엔 이제 다결정이 아닌 단결정 양극재를 생산함으로써 안정성을 더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망가리치 양극재라고 해서 좀 더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중저가형 제품들까지 양극재 업체들이 생산함으로써 하이엔드 시장뿐만 아니라 중저가 시장까지도 공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NCM 111, 532라고 하면 맨 앞에 있는 게 니켈의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11은 니켈의 비중이 1대 1대 1이다 보시면 되고요. NCM 532의 경우 5대 3대 2라고 보시면 됩니다. 50%가 니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우리가 니켈의 비중이 80% 이상일 경우에 하이니켈 양극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대부분의 업체들은 대부분의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NCM 811이나 NCM 9반반 혹은 니켈 88% 정도의 제품들을 양산을 하고 있어 대부분 하이니켈 중심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이제 니켈 비중이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전기차용 배터리에 있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양극재가 가장 먼저 꼽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IRA입니다. 2022년 후반과 2023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테마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IRA라 함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의미를 합니다. 주로 친환경 관련해서 세제 혜택과 크레딧 등을 주는 그런 미국의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지금 초안만 공개가 된 상태고 연내에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수정돼서 리비전된 버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이 상원에서 선방을 했기 때문에 공화당 레드웨이브가 오지 않아서 이러한 부분들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초안 기준으로 IRA에 대한 득실을 따져봐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IRA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생산업체, 현대기아차 같은 업체들에게 있어서는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져야 되는 게 맞지만 사실 2차전지 별류체인 업체들에게 있어서는 기회 요인입니다.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라 그냥 기회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큰 틀에서 보면 중국이 우리의 주요 경쟁 업체인데요. 미국의 중국 견제로 우리나라 업체들의 반사익이 계속해서 커지는 흐름은 아주 환영할 만한 요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미국은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를 하고 있고 특히 향후에 고성장이 전망되는 2차전지 산업에서도 중국이 주요 플레이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해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IRA라고 하면 미국 혹은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 및 가공된 주요 광물을 사용을 하거나 혹은 북미에서 제조 혹은 조립된 그런 소재를 사용한 배터리와 전기차를 만들어라. 그래야 우리가 세제 혜택을 주고 크레딧을 주겠다라는 의미인데요. 결국은 미국 현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중국 업체들의 진입 중국은 우려국가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을 배제하는 움직임을 동시에 가져가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의 경쟁자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러한 밸류체인 쪽에 진입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한 수혜를 많이 누릴 수 있어서 유리한 구석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려국가로 분류된 중국의 의존도가 소재별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양극재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의존도가 절반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한국 업체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이제 음극재나 분리막, 전액 같은 경우는 중국 비중이 3분의 1을 넘어섭니다. 그만큼 중국 비중이 높은데요. 근데 왜 이렇게 중국 비중이 높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에 사실 광물자원 같은 게 많이 매장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적인 규범이나 아니면 노동 관련된 규범이 굉장히 좀 미숙한 국가입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생산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소재들도 중국에서는 굉장히 싼 값에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밸류체인이 현재는 중국의 의존도가 많이 높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제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탈중국 움직임들이 앞으로 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국내 업체들도 기회를 좀 잡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배터리 셀도 그렇고 소재도 그렇고 북미 현지에서 생산이 가능한 업체에게 수혜가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주가의 변수 혹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만한 포인트들을 점검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리스크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전기차 판매량 추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현재 글로벌 경기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제가 같이 담당하고 있는 IT 같은 경우는 세트 수요가 굉장히 부진한데 그만큼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 소비 지출 여유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상황이 낫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동차는 가격이 굉장히 비쌈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코로나 2년간 반도체 부족 이슈로 인해서 백록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사전 주문되어 있는 자동차들이 다 못 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좀 상황이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부진하면 당연히 살려고 해도 못 사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가격이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리스나 캐피탈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기차 판매량에 만약에 둔화 영향을 줄 경우에는 당연히 섹터 전체의 센티먼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또한 우리나라 업체들은 대부분 수출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환율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수출 기준으로 봤을 때 달러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기 때문에 높은 환율은 기업 실적에 유리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국내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환율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지금 잘 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만약에 향후에 환율이 하락할 경우 KB증권 같은 경우는 내년에 점진적으로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높은 환율이 하이베이스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양을 판매를 하더라도 올해는 환율이 좋았지만 내년에 환율이 빠질 경우에는 실적이 약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탑픽 두 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 SDI인데요. 제가 쇼앤프루브라고 부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세상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에 상장된 업체들의 경우에는 향후에 어떤 포텐셜이 있고 그것을 충분히 발휘를 할 수 있냐 없냐가 결국 주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저는 최근 몇 년간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타 업체 대비해서는 디스카운트를 좀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SDI가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캡파 증설 속도가 다소 보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지적될 때마다 삼성 SDI가 항상 강조한 부분은 삼성 SDI는 수익성 위주로 캡파 증설을 보수적으로 하겠다. 고객사의 오더를 기반으로 확실한 수요를 기반으로 캡파를 증설하겠다라고 항상 강조를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제 공격적으로 늘리는 업체와 수익성을 신경 쓰면서 늘리는 업체는 저는 장단점이 각각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수익성 위주의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면 수익성은 기본적으로 잘 나와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사실 각형 중대형 2차전지의 경우 BEP 수준에 혹은 로우 싱글 수준에 저조한 수익성을 나타냈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성 위주로 경영하는 것조차 의심된다라는 시장의 의구심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3분기에 하이싱글 마진을 기록함으로써 고수익성이 충분히 보장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이러한 높은 수익성이 유지될 것으로 회사가 자진하는 만큼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익성이 개선되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10년대 중반부터 이어진 올드 프로젝트들은 수익성이 좀 안 좋았습니다. 다시 적자를 보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수주한 이제 고수익성 프로젝트들 비중과 이렇게 바뀌면서 수익성이 안 좋은 프로젝트 비중은 줄고 수익성이 좋은 프로젝트들 비중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더욱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삼성 SDI 수익성이 돼서 저는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익성 위주의 사업 기조를 증명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또한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지금까지 보수적으로 증설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성이 확인되지 않은 시장이었기 때문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익성이 충분히 잘 나올 수 있다는 게 확인된 만큼 향후에는 이제 신규 고객사 확보 흐름도 조금 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고객뿐만 아니라 신규 고객사도 과거 대비 좀 더 적극적으로 위치를 하면서 향후에 성장을 더욱더 가파르게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결국 해외 투자 확대 등으로 이어져서 긍정적인 모멘텀, 센티먼트의 긍정적인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삼성 SDI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재 업종 탑핑 말씀드리겠는데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제가 부제를 누가 만드냐가 중요해진 시대의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IRA와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IRA가 결국 미국 현지에서 생산 가능한 업체에게 굉장히 포텐셜이 높은 그런 법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 업체들의 양극재 이외 소재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음극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세울 수 있는 업체 중에 중국 업체를 배제하고 나면 옵션이 몇 개 안 남는데 그 몇 안 되는 옵션 중 하나가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중요하게 각광받고 있는 양극재와 또 중국 비중이 높은 음극재의 경우 미국 쪽에서 포스코 케미칼의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북미 현지 투자를 포스코 케미칼은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고 현지 OEM과 셀 업체들의 러브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서 중국이 가격 결정권을 가진 음극재 사업이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는데요. IRA 이후에 바게닝 파워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어차피 중국 업체 거는 미국에서 못 쓰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 너희가 미국의 공장만 지어주면 우리가 사겠다라고 하는 고객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관련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양극재와 음극재 쪽에 고객사 추가 확보 흐름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서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고객뿐만 아니라 향후에 더더욱 많은 고객들에게 추가적으로 물량을 공급함으로써 또 이러한 물량들을 채우기 위해서 추가적인 투자를 하면서 앞으로 중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센티먼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수주 공시나 아니면 MOU 체결 등의 뉴스 등은 일반적으로 전기차 섹터에서는 세론이 아니라 주가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단기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가팔랐지만 아직도 업사이드가 좀 남아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2차전지 연간 전망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